디펜딩 챔피언 김승혁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들어갔어! 김승혁 아 분위기가 아주 큰 달아오릅니다 멋진 백스피드로 김승혁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파이널 라운드에 뭔가 또 보여주네요 뒤에서 네디마 경사까지 있었고요 능력한 스피링을 잃어서 그대로 홀로 빨려들어갑니다 자, 이번에는 15번으로의 김승혁 선수입니다 오늘 무기까지는 괜찮은데 2개의 더블 공기만 없었다면 어떠실까요? 오늘 무기 승혁이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